자 어스리 리포지드 이어서 가야죠 캠페인도 이제 블러드 엘프의 저주 이번꺼는 블러드 엘프의 저주네요 얼라이언스 캠페인 이라고 나옵니다 얼라이언스가 제가 알기로는 인간 걔네들 아닌가 인간 막 드워프 섞여있는 애들 엘프 어 인간 캠페인 오크 나이트 엘프 했는데 약간 이런식으로 약간 세력적으로 나눠져있나봐요 우선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저기 이제 여기까지 다섯개는 플로그부터 다섯개는 강력한 악마 아카몬드와 싸우는 내용이었고 힘을 합쳐서 파슬때 캠페인에서는 일리던이라는 녀석이 언데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강력한 이제 마흡을 다루다가 실패로 끝났고 블러드 엘프로 넘어왔습니다 갑시다 재밌겠네요 켈타스는 저번 캠페인에서 봤는데 어떤 녀석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마법사하니까 또 마법사 좀 좋아하거든요 달라란 왜가 근처에 있는 최고사령관 카리 아니 가리토스 가리토스 본북이지 켈타스와 그의 병사들은 나쁜 조직을 가지고 옵니다 켁크크 오우 저번에 이제 블러드 엘프가 있었죠 레벨이 낮았어도 다르셨어요 미에면 이 밖에 안썼는데 너희 엘프는 시간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리토스는 인간인가 보네요 아 드러프인가 몸이 짜리묵당한데 너희 엘프는 얼라이언스를 섬기려고 온게 아니더니 그렇다면 내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라 아 들었나 네 가리토스님 야 왕잔데 전원 지급 당해? 엘프 왕잔데? 헌데드가 달라란을 다시 빼앗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 적 조력부대는 은빛 소나무 숲을 통해 남쪽으로 진군했고 우리가 산악기지에서 놈들의 진격을 차단했다 저희도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쯤 전선으로 떠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떠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여기 남아라 정찰병의 보고에 따르면 두 번째 공격부대가 동쪽에서 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해당 지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외곽판 주소에 누워라 우리 드워프처럼 생겼지? 도끼 들고 있고 막 드워프인가? 하지만 사령관이여 저희는 전사제의 한낮 이건 명령이다 겔타스 왕자 엘프의 큰 귀라면 똑똑히 알아들었겠지 어서 가봐라 인간이에요? 못생긴 인간이었구나 이거 뭐야 비전 관측소 농부 아 이거 수리해야돼? 이거 완전히 이제 약간 그거네요 확실하게 이제 언데드가 적이네 스타크랩 2로 치면 자유의 달겠지 칼날려왕처럼 공동의 적이네 이거 뭐냐? 좋은 효과를 훔쳐서 악은에게 부여한다 유닛의 해로운 효과야 아아아아 아이씨 창타스 레벨 2 관통 공격으로부터 피해가 감소합니다 어 아 나쁜 효과는 주위에 적하는데 반사에 좌동으로? 어 좋다 이거? 소환된 적류수를 조정하며 현재 생명력의 45%에 해당하는 만화가 소모됩니다 만화가 250밖에 안되는데 아 그러면은 45%면은 한 500 정도는 된다는 거네? 데려올 수 있다는 거네? 음 괜찮다 이거 모든 마법이 면역이 됩니다 주운 파기자는 공격이 적중할 때부터 적의 만화가 소진됩니다 와 이거 영웅한테도 통하나 통하나 영웅한테도? 어떻게 좋아보인다? 어? 만화를 깨는 기술이군요 주문 파기자 이름 그대로 멋있게 생겼는데 언데드와 악마가 적이네 피마귀 아이씨 뭐야 저거 일로 불러왔어 예림없어 키고 음 너는 불기둥 3초 동안 45의 피해를 줍니다 이걸로 저번에 내 보급하는 거 터져가지고 내가 쌍욕했었는데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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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쓴 다음에 막 주문 난사해가지고 죽이란 그런거 쓸 수 있겠고 막고있는 애들 좀 빼줄때도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만화협수 아 빨대꽂는게 이거구나 불사절로 소환합니다 음 어디보자 좋은거 없나 아이템? 길 다 막아놨네 길이 색깔이 이래가지고 구분이 안간다잖아 돌연변이 이건 약간 언데드 계통인거 같죠? 디자인은 일반 일반 관통공격은 관통이라고 이거 화살 표시로 되어있는건가보다 얘네는 그냥 광패를 들 필요가 없네 이 레벨부터 왕자님을 키워야된다니 불기둥에서 이 화염마법사네 화염마법을 쓰며 이제 보조하는 계통의 방법 쓰고 아이씨 잠깐만 아 너무 아프라야 혼돈 혼돈 야야야야야 아 이걸로 빠르게 해줬어야 되는데 B F 아 씨 혐인데 아 이렇게 쓰는거구나 아 시간제한이 있네 맞아서 마나가 다 빨렸네 얘네가 이걸 일단 잡고 이걸 잡아 역시 마나 마나가 성공되면서 추가 데미지 들어가고 좋네요 은근히 괜찮은데 얘가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얘 인간적으로 씨 너무 아프네 기운이 느껴지는 나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방호도가 굉장히 높네 보병보다 더 센 애가 기본적으로 모듬전에서 얘는 기본적으로 마법도 안 통하고 추가 피해도 주고 이러는데 되게 좋네 이게 오 약간 마법 능력이 있는 기사보단 일단 훨씬 약하고 근접 전투적만 보기에는 밸런스 좋은 파티 있으면 좋은 느낌 저가 간통인가 보다 간통 오 얘는 안된다 얘는 안된다 얘는 안된다 얘는 안된다 얘도 안된다 얘도 안된다 얘도 안된다 얘도 안된다 얘도 안된다 얘도 안된다 어 걔도 안돼 걔도 안돼 야 야 아씨 아 이게 코앞인데 마나새미 코앞인데 아 뭐한거야 아 너 혼자 갔어 2레벨이라서 뒤에 빼놨는데 아 뭐한거야 아 아 나 너무 힘든데 잠깐만 잠깐만 뭐 지원군도 없냐? 아무리 왕자님이 지금 아 백도 없고 쓰레기라지만 너무한데? 아니 이거 마법 이거를 뭐 이걸 쓸 기회를 줘야지 이거를 큰일났는데 이길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이겨 얘네를? 어? 어떻게 이겨 진짜로? 아 내가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다 잃어버린건가? 아 잠깐만 어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아주 좋아 이걸로 어떻게 잡는 법이 있는건가? 아 아 얘는 마법 안통한다고 그랬지 그냥 쓰면 되겠구나 위에다가 좋아 어 뭔가 사거리의 차이 이용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잠깐 타입 아 겁나 아파 미친게임 아 이렇게 깨는거 아닌거 같은데 지금 음 내 자신한테 막 걸어버렸어 죽여 마법에 추가 피해 아 가세요 가세요 아 내 사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부활에도 사제 부활 안될거 아냐 여기서 죽는거 부활시켜주는거네 개망했네 이 부분에 보급품을 꽤 많이 묻어두었지 너는 어디다 그렇게 묻어놨냐 저번에도 묻어놨다라고 해놓고 가이용할 수 있는 차원은 모두 확보해야 할테니 여기가 묻어놓은데겠지 그쵸? 뭘 꿈을 되고 있는거니 다시 해야될거 같은데 어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아 이거 뭐한거야 진짜 아 보니까 잘못 생각했어 저걸로 피해를 안맞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저 불기둥으로 다 태워 죽이는거네 이거 뭔가 뒤로 갈수록 그래서 그래서 나이도가 훨씬 높은데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태워 죽여야돼 보니까 얘 점사도 막 하고 힐 줄 생각하지마 점사 일단 지금 불길쓰면은 보병이 다 죽을거 같은데 예 그렇지 어차피 카우 쓰고 방어 필요없고 힐 주고 아 얘들 등급이 좀 낮은 법사들이었네 중급고급이 안되있구만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거 좀 멀리 쏠 수 있냐 여기쯤에서 어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네? 잠깐만 잠깐만요 아 바법사라서 약간 주문시전 시간이 있나 최선을 다하겠다 아 그런게 있나보네 회복 됐냐? 쟤부터 아 이거 이렇게 하는거였구만 이리 와봐 어그로를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렇지 다음 얘 아 이렇게 하는거였구만 그냥 싸우는게 아니였구만 무식하게 들어가는게 아니였어 아 참 더러운게임 편하게 좀 가지 하나씩 끌고와봐 아 쟤 잘못했다 내가 아 잘못했어 얜 약하니까 상관없겠지 그렇지 여기 꺼져있고 사고를 좀 보자 600 너 몇이야 600 넌 몇이야 250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군 아 이거는 또 지나가야돼 이렇게? 아 그 겸이나 진짜 일로와봐 아 여기도 못 지나가겠네 그럼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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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줄 수 있지? 이거 샀지 안다 어 개쓰레기 게임 안녕하세요 얘네를 8에서 9 데미지 쓰레기놈들 왕자랑 똑같이 생겨서 봐준다 좋아좋아 치고 개떡까지 싸운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좋아 계획대로 아야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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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였구만 돈이 막 들어온다 얘네 잡으니까 자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아 저 새끼들이 문제네 얘네가 진짜 겁나 쎄 말도 안 돼 390 이리 와봐 2번 2번 와봐 끌고와 끌고와 최선을 다하겠다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서둘라라 너희가 몸을 내 너희가 가로막아야 돼 이리로 오고 붙이고 어서 움직여야한다 훌륭하군 나는 마법의 궁중 최선을 다하겠다 공룡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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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건 너무 너무한거 같애 뒤로 빼 뒤로 빼 2번은 싸우고 3번은 빼고 좋아좋아좋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잡고 잡고 아 훌륭해 훌륭해 2번 싸우고 1번 옆으로 하고 둘러싸 둘러싸고 그렇지 그렇지 2번 오고 왜 자꾸 얘네는 겹쳐보여서 없는걸로 보이는거야 하나가 좋아좋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일로 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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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그냥 싸워도 되겠다 이제 얘부터 죽여 아 좋아좋아 좋고좋고 치울은 좋고좋고 아주 아름답구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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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아 나리도 왜 이렇게 높여놓은거야 여기 있었는데 나를 죽인놈이 있었는데 이 새끼들 이건 스킬로 잡자 어 너는 뭐 지는 근데 마나가 이렇게 없냐 대비 낮아서 그런가 좋아좋아 좋고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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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고좋고 좋고좋고좋고 나오고 꺼지고 저 독같은건 뭐 옷 옮겨주니? 마흡이 아니니 저거는? 좋고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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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킬 맞아야돼 스킬 맞을 시간이야 스킬 맞을 시간이야 그렇지 좋고좋고 아 악마 꺼져 얘 악마랑 안싸우네 얘네는 박하도 올리고 그렇지 그렇지 가자가자 여기 좀 빠져있어 쟤네가 몸대야돼 아 독이 진짜 아프다 계속도 안해 그냥 아주 그냥 한독독도 없네 저거 개같은거 아 이렇게 하는거였는데 되게 무식하게 해가지고 다 죽여놓고 말이야 저긴 또 부활론 줬었죠 이거는 어차피 저거는 방패가 필요없나 아까 하던대로 여기로 끌고오는게 제일 나은거 같다 일단 사제가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사제든지 빼고 너희가 맞고 야야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살려줄 때 가만히 있어 아 이것둘이 가만히 있어 여기서 뒤로 한 칸씩 빼면 되겠네 근데 너희는 튀는거 있으면 때려주고 좋아 좋아 좋고 좋고 뭐야 얘 앞으로 나왔어 얘네 그렇지 좋고 좋고 좋고? 좋아 좋아 핑퐁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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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렇지 좋고 좋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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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고 아야 때리지 못 쫙하지마 왜 쫙아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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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매하게 핑퐁해가지고 지금 스킬을 못쓰잖아 그렇지 그렇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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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와 딱와 여기 여기 고로치 고로치 아름답고 어 능지책 좋고 좋고 어 좋고 좋고 능지 뭐 몇 올라갔나 15 올라갔나? 25 올라갔나? 이루어지리라 아주 좋아 방어력 몇이니? 3이나 되네 얘가 몸 대도 되겠다? 얘는 뭐 한게 있다고 이렇게 마나가 많이 살아있냐? 이거 아껴두죠 아 맞다 여기서 죽어야지 부활되나? 텍스트는 죽은 아군 유닛들을 되살립니다인데 야 이러고 이거 가까이 있는 거 못살리면은 이거는 유희왕이었으면은 이거 크게 먹을 일이야 고쳐 얘들아 뭐 왜 안고치냐 아이 아이 고치라고 고치라고 아 목재가 없어? 어디 보자 목재가 없으시다 아주 좋아 아 이거 냄새나는데 힐러 힐러 힐러의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어떡하죠? 일단 관통은 없..있네 얘가 셋 다 관통이네? 마술사인데 관통이야? 뭐 어떻게 되먹은거야? 이거 살려 싸워야되나? 자 잠깐만 일단은 마법의 힘으로 위기한 인간들에게 엘프의 마법으로 이루어지리라 어 힐러가 아니야? 됐..됐다 됐다 된거 같다 그렇지 그렇지 좋고 좋고 뭔가 마법 계속 쓰고 있는데 이상한거 쓰고 있는데 어우 잘 싸우고 있다 몰라도 잘 싸우고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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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와! 내꺼 하자 그렇지 어 겁나 좋다 능력 내꺼 하자 가라 니가 보면 되라 어차피 사라질 인생 내꺼 하자 몸빵해 야..잠깐 왜이렇게 세냐? 얘 얘 아야 X됐다 겁나 세다 넌! 원거리마서 그렇지 한 번 더 원거리 원거리 그렇지 가고 쓰레기들 가서 치시고요 오면서 맞겠지 그렇지 대단한 놈이었구나 하나는 빠졌네 그렇지 그렇지 빠지고 버프도 빠졌고 좋아 이거 원래 이렇게 어려운게 정상인건가? 왜이렇게 어렵지 얘네? 뭔가 내가 뭐를 받아야될걸 못받고 온건가? 느낌이 이상한데? 아 야 마법사한테 진짜 강하다 데미지 박히는게 차원이라 그러네 마나를 채우고 와야되는데 이루어지리라 잡을만 할거 같은데 쟤네 정도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군 여깄네 저장소가 여기네 농부 건물은 간측소입니다 이거를 짓는게 목표에요 간측소를 지어서 아 농부도 전투용으로 써야되나? 더 일하라구요? 훌륭하군 일단은 일단 너희 일단은 해줘와봐 아 어차피 마나의 셈이 있으니 그냥 싸워야겠다 이렇게 싸워야겠다 너를 빠져 빠지고 아 제발 진짜 빠져 얜 아니야 얜 마법사야 마법사는 안돼 근데 너희 마법 메미지 아니냐 아이씨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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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고 좋고 아 마나 겁나 많이 먹는구나 50먹는줄 알았는데 75나 먹어? 늑대 소환하는게 75 아니었나? 너무한데? 엄청나게 좋은 마법인가봐 내가 쓴지 모르는거 뿐이고 뭔가 이거쓰고 뭐 이걸로 빼서올 수 있다가 그런건 안되겠지? 뭔가 너무 비싼데? 마을회관을 지어줍니다? 와 이런것도 있어? 와 아이템 하나만 줘 일단은 마나를 좀 채우고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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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구요 겁나 비싸구요 어 허리야 내가 말 안하니까 오디오가 하나도 안올라가네 야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 게임이 존재할 수가 있냐 아 바나나 채워 뭘 꿈을 대고 있는거냐 뭘 꿈을 대고 있는거냐 이거 하나 지워놓을까? 아 왜냐면은 어차피 잉크가 말자 알겠습니다 나완 어 이게 그런식이 아닌가? 지워놔 상관없을거 같은데? 지워볼까? 아야 괜히 이상한짓 하지말자 초상화방 누르면 기꺼이 해주마 저거 술이요? 저거 다 된거 아니에요? 아직 안된거에요? 아 난 이거 안된거구나 아니 짓는데 저거 돈들어가는거 너무 양아치다 잠깐만 저거 더 양아치다 뭐냐? 보자마자 나는 가민반응이야 이거 가민반응이야 아 지금 방어된 상태야 지금 풀어 어우야 그거 아냐 그거 아냐 그거 아냐 오지마 힐해줘 하아 4번까지 써야된다니 일로와봐 보니까 이게 그게 없네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일단 싸워봐 뭔가 뭔가 알거 같아 이제 꺼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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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누구네 없죠 좋아 꺼지시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였구만 이렇게 하는거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하는거였구만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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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너무 쉽군 너무 쉽군 근데 너무 오래 안간다 금방 풀린다 가서 회복이나 받아 아주 좋아 다 됐군 관측소 수리가 끝났다 어서 다른 관측소로 가자 와 이거 내 자원을 쓴단 말야? 미친 게임 아냐? 자원을 꾸준히 뭐가 되는거 하냐 그럼 나 자원이 없어 수리 못한거면은?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보자 만화를 흡수한다 만화는 데미지로 얘가 줄 수 있으니까 됐고 당장은 80에 피해 110에 피해 와 이게 3초동안 110이면은 330이야? 6초동안 중간에 피해면은 9초네 총 6초가 이제 3초로 치면은 330 660 들어가는거야? 겁나 세다 이거 만화 60에 이거는 능지 먹다보면 될거 같고 이거 굳이 안찍고 이거 찍는게 맞는거 같네요 이것도 필요한데 지금은 샘이 있으니까 샘충이니까 샘을 믿고 간다 와 맵이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아 여기서 이렇게 계속하는게 아닌가? 이상한데 있는데 쟤네들 보관서 숨겨지는 위치도 안나와 아 법사 내놔 내꺼야 용보 지금 쓰는게 아닌가봐요 이유가 있으니까 준거 같긴 한데 아이템을 지금 쓴다는 느낌이 없네요 나중에 쓰던가 그런건가보죠? 만화로는 아껴두자 이거는 전사네 뭐 몇명이야 꺼지고 너도 꺼지고 꺼지라고 오이씨 먼 거리 없으니까 방패들 필요없고 레벨업했는데 방어력은 안올라갔네 어디서 요거 오 마법 데미지 엄청 많이 박혀 30밖에 30 와 이거 개사기네 일단 이거 일단 이거 아 나 저 울컹불컹 안에 안들이고 왔네 좋아좋아 야 마홉사 조합에서 이거 쓰고 점사하면 되겠다 오 저 괜찮네 난 한 1.5배밖에 줘야 300%가 바뀌네 근데 난 마홉 데미지가 그렇게 센걸 보진 못했는데 언젠가 보든 있겠지 여기가서 이거 한번 주유가자 건방진 도전 놈들 먼 거리가 많구만 아 왜 너가 몸불될라 그래 무식하게 와아 데미지 들어간 것 봐 와 미쳤어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만 불기둥이 파염 데미지 이런게 아니라 마법 데미지네 아 화염이라는 마법이구만 아 좋구만 이걸 이제 알면 어떡하나 아 셈이 있지만 먹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아 이거 마나 관리 중요하다 아 음 아 아 진젠 다른 금광을 확보하려면 호수를 건널 방법을 찾아야겠어 나아가 악마 일리단과 한패였던 놈들이군 이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왕자님 전 여군주 바쉬라고 합니다 우린 싸울 생각이 없으며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마녀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관측소로 가려면 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오 오오 이해보는 주인공이었지만 머리가 안태여있었지만 매력이 좀 있어야지 여기는 나중에 가는걸로 하고 일단은 뭐 일로 가라는거죠 돈 있네 돈 저거부터 쾌로 가죠 여기 농부 어딨어요? 나 나 난 농부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야 너가 진짜다 너가 없으면은 죽도밥도 안되겠다 거미개 거미개 너가 없으면 죽도밥도 안되겠다 여기 나으리 하던 애 어디갔어요? 거기서 뭐왔냐 쟤 얘네끼리 싸우고 아이 그런 개들 따위한테는 안지지? 그렇지 마을에 간 지호에 간다 맵을 찬찬히 뒤져봐야될거 같네요 좌쪽에도 지금 길이 있고 아 나왔냐? 아이씨 조금해서 보이지가 않네 아 이렇게 먹는거요? 그럼 아예 내가 다 지워야되는거네? 어이씨 잠깐만 공격이 온다고 치면은 강으로는 안올거 아냐 나가가 도와줬죠 우리 나가가 공격하진 않겠지 설마 나가 도와준날 바로 때리진 않겠지 일단은 물은 적에서 걸러두고요 물은 적이 아니겠지 여기서 오겠지 어 이런데서 올거 같으니까 여기다 짓죠 아 이거 지워놨어야됐네 저기다가 아아 알못에 패구만 관적도 저기있네 여기를 점령하고 가야겠다 괜히 바다 건너갔는데 쳐먹고 있으면은 난감하니까 여기 길이 있고 길이 굳이 있는거 보니까 어우 마라샘도 있네 최선을 다하겠다 야야 딱 일로와 일로와 좋아요 난 개인적으로 이 인간들의 그걸 좋아합니다 방어타워를 뭔가 저렴해서 좋은거 같기도 하고 아아 어이 거기서 무슨 쓸 수 있어? 와아아아 딜 겁나 센것 봐 200달아 순식간에 아이고 쎄다 레벨은 3레벨 밖에 안되지만 강하구만 둘 셋 뽑고 하나 넷 뽑고 셋 넷 하나 일어나서 뭐 진짜 이uent 참 야수의 두른바리 마을로 이동하는 저거 갖고 배타고 이동해야겠다 방어 상태죠 지금 난이구 아 쟤는 무서운데 쟤는 좀 무서운데 주변 요닛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상하탑 정찰탑을 만듭니다 야 이게 뭐야 성체까지 만들어야 된다 나무 열심히 캐야겠네 빨리빨리 뽑아 아 아 죽혐이야 여기 여기다 잡자 생명줄이네 얘네가 진짜 얘네 죽으면 다 죽도밥도 안되네 저거 멀륨 우와 겁나 세다 왜 이렇게 세 방어를 했는데 이걸로 봐야겠구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좋아요 풀어주고 오고 아 뭐고? 아 저 잠깐만 아 잠깐만 오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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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개아파 오바야 왜 이렇게 세 아 아 죽었어 어 나무 있다 나무 내놔 야 이거 귀찮네 짓는거 나무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돈 캐는 애를 써야겠다 병영 그거 못 짓네 나이트 못 짓네요 만원은 채우자 아 내 보병 간지나게 생긴 애를 잃어버렸잖아 그럼 사실상 이제 근접은 얘를 쓰라는거 같은데? 뭐야 왜그래 왜그래 뭐했어 나 방금 뭐했어 죽음파괴자 쓰라는거 같은데? 빗나가게 하는거 이거 이거 제거했네 어 이거 제거했네 너는 제거 안하냐? 직물기인데 영웅은 안 죽을거 같고 뭐 멀리 쏘는 애니까 성소를 한번 지어봐야겠네 업그레이드도 좀 해야되고 이거를 진짜 어우 겁났거 건물 어 기사있네? 아 기사가 여기서 나오는거였나? 여기 있던거 뭐였지? 아 그리폰인가? 어 기사가 있네 그럼 기사해야지 기사 못필요 기사 못필요해 성이랑 대장깐 어 이거하면 되네 그냥 자동으로 되네 성체 다음이 성이었나? 아 나 쟤네들 이길 자신이 없는데 법사야 너만 믿고 있겠다 너가 해줄거라고 믿고 있겠어 스킬만 쓰고 도망가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쓰고 오나?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쓰고 오나? 아 발사를 하고 가네 아 좋네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오겠어 설마? 아 지금 오네 미친놈이 어 그렇지 어그로 핑퐁 괜히 와서 한 대 쳐먹고 가죠 힐러가 있는거야? 아 힐러가 있네 쟤네가 힐러네 아 미켜미고요 나무 열심히 캐시고요 다음 걸 지을라 왜 한 왕의 재단이 있어야 된다 아 웃기지마 왜이렇게 쎄 보여줘 마법의 힘을 보여줘 아 마법 겁나 약해 요거 요거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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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고 좋고 야 쿨타임 있냐? 좋고 좋고 꺼져 올라가 좋고 좋고 아이씨 내꺼 다 죽여가지고 다 괴물로 만들어버리네 그렇지 좋고 좋고 어 그렇지 좋고 좋고 마법만으로 잡았고 아이씨 아멘 정답 좀 움직여야 근데 전멸당했는데 어떻게 하냐 방어타올 좀 지워놨어야 됐나봐 어어 우리 법사들 좀 데려와야겠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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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힐러는 있어야 되는구만 어어 위험한데? 방어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저거 쟤네들은 그게 낫다 광역으로 좀 깨주는거 그 지팡이 같은거 안팎아? 너무 좋았는데 이거 해골 없애주는거 잃고나서 깨닫는 소중함 아니 여러 명이서 건설할 수 있었지 일단은 이걸 합시다 기사랑 마법사 아니 완전히 판타지 조합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사와 마법사 그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아보이는데 언데드 상대로 좀 아닌거 같애 하아 불안을 벗어마라 어서 움직여야한다 혼자 막을 수 있냐 다음에 오면은? 일꾼이 지금 너무 바빠 니가 사자 상하탑 이걸로 지켜봅시다 한번 방어타워가 효율이 되게 좋더라구요 튼튼하고 비전탑 아 이거 스펠브레이커 능력이네? 제재소가 있어야돼? 아 잠깐만 제재소? 여기다 치자 저거 필요한지 몰랐구만요 일단 힐러는 하나 있어야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아 나무는 좀 아껴놔야겠다 이거 지워야되니까 나 이거 잡을라그랬는데 개 처맞아가지고 하나도 못잡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근데 공격이 되게 빡세게 오네요 아 난 그냥 가볍게 좀 건드려줄줄 알았는데 나를 때려죽일라그러네 그냥 아유 아주 그냥 때려서 요절을 내버릴라그러네 독한 놈들이 같이 좀 만들어주고 존나 오래걸린다 야 얘들아 잠깐만 잠깐 타임 너희도 싸울 수 있지 않냐? 아유 아 그런거 없나? 야 혼자 다 싸울 수 있지? 영웅이라면 할 수 있지? 영웅이라면 아아아 아 움직이면 안되는구나 아 근데 겁나 약하대 얘 어우 야야 망했는데? 잠깐만 개 망했어 야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빗나가는 것 봐 아 극혐이야 빗나가지마 아 야 죽었는데? 사임사임 이거 있었구나 나 이씨 이씨 아 너무하네 빗나고 100%냐? 어디서 아아 웃기시마 진짜 개호바야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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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 힐러 있어 힐러 회복 얼마나 해주리나 25 뭐 그렇지 장전 왈리야 야 총잡이 야 야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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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5 만화 5밖에 안다네 힐러 힐러 그렇지 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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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빠듯해 뭐야 어어 야 개빠듯해 뭐야 이거 무슨일이야 이거 뭐하는 지옥이야 무장시킬 수 있어요? 무슨일이죠 전에 있었던거 같은데 없어졌어요 미기한 엘프는 무장도 못하나봐 아 짓기 전에 왔어 재수없게 진짜 아아 이거 지어 여기다 그냥 몰아 짓고 나뭇캐 수국제 방어도 나는 미래를 보겠어 나는 미래를 보겠어 난 미래를 보겠어 그분들의 미래를 보겠어 나오냐 미래를 보겠어 아 이게 기사만 되는게 아니라 그리핀 저런것도 다 되네 미래를 보겠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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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캐 뭘 꿈을 떼고 있는거니 너희들 왜 이거밖에 없냐 뭐 한 눈이 죽었어? 여기 있구만 얘들 와라 마나가 답이다 아 웃기지마 진짜 야 사기 칠래 자꾸? 아씨 미친게임 버텨봐 최대한 버텨봐 연구 원료 마법의 힘으로 그렇지 불타오르고 있어 불타오르고 있어 아론 들어가 있어 그렇지 하아 기사님을 모셔야겠다 아 기사님을 모셔야겠구만 아 왜이렇게 비싸 나무 나무 캐는게 이게 진짜 고생이구나 이거 고쳐쓰려는다 진짜 큰일날 뻔했다 그렇지 고장났어 고장났어 AI 수준 고장났죠? 코앞에서 때리는데 멍청해졌죠? 좋구요 아아 힘들었다 딱부터 어차피 일로 오네 야 여기도 다 불러놔야겠다 얘도 뽑고 기사님 뽑고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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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여기 와 기사님이 빽빽하게 서서 몸을 다 대버리는 거야 이거 나중에 공격갈대용으로 방어용으로 두고 5개 있으면 맞겠는데 저 정도만 계속 오면은 그렇게 안 세네 이거 터지더라도 한 번 정도만 막으면 되거든 내 생각에 스킬이 뭐가 있냐 아 이게 있네 얘가 있네 이거 있으면 필요 없지 야 꺼져 여기서 필요 없지 무허가 있네 얘가 잘 믿고 그럼 가겠어 아 빌라 비싼 것 봐 미쳤어 방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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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가 왜 이렇게 없어 어 야 여기다 지어 거긴 못 짓겠는데요 그렇게 합조 알겠습니다 나으리 작업 좀비 그레이드 완료 좋아 아 부족해 부족해 겁나 부족해 뭐야 모든게 부족해 지금 너 이거 지으면은 짓고 여기서 캐 좋아 좋아 어 강해 강해 45,7을 겁나 강해 기사만 믿겠어 기사가 진짜 세다 방어력이 7이다 저렇게 옷을 두들 말고 있는데 세야지 이게 뭐야 나무가 진짜 많이 안 모이네 나무 업굴 있는 거구나 와 지팡이 예쁘다 믿고 있겠어 사제를 2번에 저장해서 해골 제거용으로 약간 발더스 게이트처럼 움직이네 얘네 움직이는게 얘네가 이렇게 아프고 같네 아 야 그래 가 가 가 할 수 있어 야 뭔가 이상하다 조합이 그렇지 그러.. 그렇지 안되제 야야야야야 안되제 빨리 깨 이씨 그렇지 2연속 아 야야야 넌 너무 비싸 야 넌 죽게 너 비싸 아아 얘도 왜 이렇게 느리냐 근데 쓰는게 펀들레이 같은게 있나? 아 겁나 세 마법사한테 엄청 세구나 저거 아 미쳤나 진짜 저걸 여기까지 날라와 쏜다고? 데밋 데밋이 실화냐 와 미쳤네 마법사한테 엄청 세네 아 비싼 애들인데 저거 흉한 애들인데 말이야 너는 변이 쓸 수 있다 그랬나? 얘도 좀 만들자 그럼 아 이거 업글 먼저 하고 이거 하고 아 나무 나무 부족하다 야 안되겠다 넌 책 책 접어 공부할때가 아니야 싸울때야 아 법사가 중간에 세다 그랬지 아 공격력 올려야겠네 옹고 올려올려 좋아좋아 이거 좋고 좋고 기사함 믿는거야 원거리 공중은 안오네 보니까 공중적이 없네요 공격병력에 그러면은 적 진해도 공중 애들이 없겠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고치고 주문해 부식하게 그냥 사 부식하게 돈 모으지 말고 이거 뭐 깨져도 상관없으니까 저기 오는 동선만 파악하면 되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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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추가해서 저거 잡으러 가죠 미스릴 감옷 나오고 이제 다 되네 이제 나무도 나와 썩어 나겠다 꿀을 보니까 저어 시체수레 저게 위험하다 저거가 오면은 타워가 터지니까 방어가 안되네 다음은 이제 마법사 턴이죠 마법사는 뭐 알았어 마법사 잡히지 이걸로 가자 가자 마법사한테 이거 안될거 아냐 건물에는 여기서 그냥 태국있어 저기 갔다가 괜히 사례당하지 말고 야 야 아 왜 괜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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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타워락 놀아 아 미친게임아 아 야 공격이 공격받고 있으며 아이씨 타워락 놀으라고 어휴 좋다 어휴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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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리 법사가 얘 중갑에 쐬도 기사님이야 야 야 딱 돼 정리가 필요하겠어 그렇지 교통정리가 필요해 그렇지 힐 줘 힐 줘 아 쟤네 극혐이다 빗나감 진짜 화나라고 만들어놓은 기술인가 봐 겁나 화나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아 사제 세번째 스킬은 쓸 짬이 없을거 같아 왜냐면 마법무요를 써야되서 아 방어도 5가 올라가네 아 데미지는 몰라도 방어도 되게 좋다 써야겠는데 사제가 이제 몇명이야 세명이니까 한명만 쓰면 되겠지 이거 저거 해제합시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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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좋고 너도 하나 들어가 얘는 뭐 업글 안해줘도 되네 아 둘 하나 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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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 처리해 일로 가고 어 너는 너는 가지마 너는 가지말고 타워 지읍시다 타워 능력으로 두개까지 밖에 안돼 여기다가 하자 붙어서 해야되는구나 뭐야 죽었어? 아 이걸 죽네 어 세다 아이 강하구요 치울은 만화 물약 보니까 만화 물약은 필요가 없어 야수두루마린 사자 이거 그거죠? 그 곰탱이가 썼던거 어 400원이나 이거 한번에? 근데 15초 더 기네 30초 아니었나 걔네? 투명한 물약 아 이런것도 있어? 써보자 딱 돼 딱 돼 이거 두개만 있으면 되겠다 꼴을 보니까 방어는 얘네 병력 있으면 될거 같고 나무 열심히 캐시고 아 인구가 안되는구나 아 미쳤어 제재소 깨 제재소 깨 그래 제재소 깨 차라리 차라리 제재소를 깨줘 와 얘를 노리네 아 얘는 안돼? 이거 안되네? 같은평거면 다 되는줄 알았는데 이런게 아니구네 해제 좋구요 퍼지시구요 움직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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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겁나 어렵네 그건 뽑고 인구 2는 2분으로 가자 홍일점으로 가자 홍일점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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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다음은 법사죠? 법사면은 그 벤씨? 걔네들은 뭐 이걸로 맞겠지 알아서 가자 이제 배타고 좀 떠나자 이것도 이것도 보고 저거랑 숨겨진 장소 이런데도 가야되나? 소송선밖에 없네 이번에는 저는 전투하는게 있었는데 아 잠깐만 금강 이렇게 짧어? 아 개오바인데 진짜 금강을 캐야되네 금강을 모아야되네 뭘 꿈을 대고 있는거니 뭘 꿈을 대고 있는거니 아 많이 강해졌어 이 배를 처음 탔을때랑은 급이 달라 병사들의 질이 달라 자 갔다오자 저거 뭐요? 연구 완료 어서 움직여야한다 혹시 모르니까 방어 병력 아 아씨 웃기지마 뭐 있지 뭐 있지 그렇지 퍼프 걸어줘봐 와 되게 좋다 방어력이 16이야 헉 60초동안이야 와아 야 그만써 야 무크해 쉽게써 사자의 반지 이거 가시구요 반지 시리즈 느낌 안좋은데 아 하 딴거 주지말고 화이팅 아 느낌 안좋아 나무 부수라니요 아 영웅 룸문자 옆에 나무 부수라구요? 아 이런게 있어요? 오케오케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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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고 좋고 병영 왕의 재단 아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됐네 가능하냐? 하나씩 해 제 생각에 좋아좋아 하나씩 해 제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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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먹어야지 너희는 타고 자동으로 안타냐? 알 수 없는 기운이 뭐해 뭐야 왜 안타는거야 좋고 좋고 아 진작에 먹고 가는거였네 저렇게 숨겨놨단 말이야? 갈수록 태산이구나 진짜 어 잘 막았고 어 근데 되게 세다 이거 나이트 조합이 아무 생각없이 했는데 더 센거 같은데 불기둥도 잘 쓰면은 강력도 되고 느낌이 좋아 불기둥이 엄청 세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그냥 부셔버려 야 잘 부신다 부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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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싸워야돼 부셔 그렇지 잠깐만 카이 어어 강하다 어어 야 쎄다 아 참 너무 많은데 야 끝도 없이 오냐 아 병을 내려주십시오 어디가 알 수 있을까 아 마나가 없다 아 이거 오반데 마나가 없어 주변 마나 채워주는거 없어? 철수 철수 이거 근데 그렇게 많진 않네 얘 이거를 잡아서 내가 돈줄로 써야겠네요 이거 50개 하겠다 다 모여 다 모여 하나 둘 셋 24 하나 더 나머지는 건물이나 만들어 쟤네들이 그거였죠? 수치술에 와 좋은 애들 잘됐어 쟤네 죽여 너희 또 없냐? 자 너희는 이렇게 일단 두개 간죠 여기도 내려주신다? 아 이러면은 이리로 지나다녔으면 됐네 뭐 한거야? 자 저거 뭐요 뭘 꿈을 때고 있는거니 네 아군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군명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하아 마나 부족해? 좋아 마나 풀이고 주인공 주인공이지 주인공 대장님 마나 풀이고요 한 번에 깨야겠다 어 한 번에 깰 필요가 없구나 내가 더 추입이 없으니까 한 놈은 저거로 고치자 고치고 있어 어차피 고쳐야 되잖아 언젠가는 아래다 부셔서 내껄로 삼겠습니다 언제 지어지냐 빨리 좀 짓자 와 나무 먹는 것 봐 미쳤다는 어 나무 여기 많네 여기다가 하자 자자 돈이 너무 없는데 여기다가 하나 짓고 그렇게 이거 캐고 있어 그렇지 돈이 필요하다 아 병용이 여기 있었는데 재단은 필요 없잖아 재단이랑 팔자 나 상점 없나? 여깄네 나 쓸데없이 괜히 샀어 이런거 이것만 팔고 아 부족하다 이다 이리와 모여봐 예 나으리 이거 한꺼번에 조종 못하나 저 일하라고요 아 이렇게 둘 까지 밖에 안돼? 왜? 알겠습니다 나으리 이 땅을 정화하러 왔나 넌 여기서 수리 병사 자 2번 부대 자 가자 시대가 왔다 언데들을 뿌리 뽑은 시대가 왔다 야 빨리 와라 딱 보니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야 지금 안되어 있지 좋아 이거 해 좋아 좋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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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는 좁지만 잘 싸우고 있어 힐러 힐을 너무 안았는데 이렇게 빼긴 했는데 무효화를 해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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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화의 시간이야 무효화의 시간이야 빨리 빨리 해제 어디 갔어야 돼 뭐해 뭐해 너 해제하라고 그렇지 여기가 해제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진작에 인식이 잘 안먹히네 이 새끼들 안되겠어 이렇게 법사가 많은데 해제를 안해 잘 해제했네 이제 힐에 병상 없어졌으면 이제 이것만 깨면 되지 이거 깨고 이거 깨고 좋아 좋고 좋고 아니 이거 이거 돈이 없는데 아야 걔 죽으면 안되는데 뒤로무합도 같이 빠져요?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아 뭐케 사월이 말 지워놨어 이거 부셔 소환하는게 없으니까 좀 크다 연하 내꺼야 이제부터 와 너무 많은데? 망했는데? 잠깐만 급영역으로 이렇게 된다고 싸움이? 계속 짓네 건물 야 일어나자마자 해골을 그렇게 뽑으면 어떻게 졌잖아 망했잖아 어 개망했네 야 잠깐만 잠깐만 개망했어 개망했어 어떡하지? 아 저렇게 셌다고? 아 아까랑은 급이 다른데? 아아 아니지 계속 나와 아 잠깐만 재시작이 아니야 불러오기 해야돼 아 이거 개호반데요? 일장에서 일장에서부터 이렇게 고통 준다고? 야 근데 솔직히 얘네가 만무혐한 제때 써줬어도 이겼어 반칙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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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아 그거를 그걸 진다고? 아 이해가 안되네 아 질 만한 싸움이었어 그게? 건물 때문에 좁아서 그런가? 아아 여기서부터야? 여기서 여기서 부터면 충분한 거 같아 돈은 어디갔냐? 좋아요 와봐 네 반듯이 복수하리라 어휴 잘하고 있네 어휴 잘 싸운다 쟤 안쓰는게 낫겠다 나랑 좀 안맞는다 이거 아까 길 필드에서 했던 것처럼 해야겠다 그냥 갖다 박으면 안되고 필요할 것 같은데 저 새끼는 저거 안되겠구만 그리고 저 해골은 얘 너무 반응이 느려서 못쓰겠고 그냥 힐러를 뽑자 건물도 좀 적당히 짓고 뭐하냐 뭐하냐 이것까지 딱 부쳐 이걸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사로 다 해야겠다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저거 고치는거 나중에 하고 알겠습니다 나으리 뭘 꿈을 떼고 있는가 가서 이것 좀 깨고 와 뭐 있겠지 아이템이 노래와 함께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저기로 가는게 아닌가 근데 저거를 깨야지 내가 편하게 먹을 것 같은데 근처인데 저기는 걸어서 가질 수 있는데 근데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더 일하라구요? 더 일하라구요? 더 일하라구요? 더 일하라구요? 더 일하라구요? 더 일하라구요? 유지빈 됐고 방어까지 해줄 필요가 없나? 방어까지 해줄 필요가 없나? 지금은 얘가 제일 낫다 이 땅을 정화하러 왔노라 지금은 저거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내 생각에는 이거 수리하다가 돈 다 파실거 같거든요? 체력이 너무 많아서? 건물이 원거리 부대 보고와 투명하이고 공격하면 풀리나? 아 공격이나 마음을 시전하면 풀려 9천원 밖에 없어? 여기가 아닌가? 아...씨 아... 아... 미쳤다 미쳤다 야! 해골... 해골은 그냥 무시해도 되겠다? 와 데미지가 진짜 세다 와 저게 진짜 강하다 이게 두번이면 그냥 간호가 저 마이애부도 엄청 쎄는데 마이애부보다 훨씬 센거 같애 데미지는 안 먹고 벌써 마이애부보다 센거 같애 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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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궁극 필요하다 데미지 몇이냐? 필요한가? 필요한 데미지인가 저게? 한번 막았으니까 마나 마나 빠르고 마나 빠르고 가서 좀 좀 근데 이거 완전히 부셔버려야될거 같은데 그래야지 진행이 될거 같은데 이거 너무 센데 그냥 한번 딱 쳐들어갔을때 때려 부셔야될거 같은데 그럴만한 병사가 지금 없나? 배까지 그냥 가야되나? 근데 배까지 갈 돈도 없어 다른데 돈 좀 찾아 먹고 올래? 아 돈 나올 구성이 이렇게 없어? 아 간축소가 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래도 수리를 못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아 간축소를 수리하라는 뜻은 알겠는데 수리를 못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둘 받고 둘 더 좋아좋아 일단 가자 일단 가자 나무가이로 돈도 들어가지 않나요? 돈이 없어요 돈이 지금 미리 버프 걸어주면 안되냐? 돈이 느껴지는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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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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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빨아먹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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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가서 부셔 그냥 불구덩이 들어갈꼬다 다 부셔버려 그렇지 저거 저거 가서 부셔 그냥 불구덩이 들어갈꼬다 부셔 버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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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스펠 브레이크 마법사 진짜 세다 없애버리네 녹여버리네 야 근데 이거 너무 건물이 많은데 구조기에는 아 건물 타워가 너무 많아 생산타워가 뒤에서 계속 충원되니까 일단은 저거 나오는거가 없는 이거리에서 끝에서부터 좀 구조자 마나 없는 아 마나 없는거 없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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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9,000원을 빼앗아야돼 나는 그렇지 아 진짜 느리다 이거 쓰는거 이거 못 푹해서 아직도? 어? 위를 짚고있네 이 쌍놈의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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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행하겠습니다 뭘 꿈을 떼고 있는걸 삼기겠습니다 무슨일인가 그렇지 아 안될거같은데? 이거 아닌데? 후계는 속도가 안맞아 최소한 이거 세개 네개를 다 부셔야 되는데 나오는게 더 빨라 이따 부셔봐 이따 부시고 생각해 아 시체가 너무 많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뭘 꿈을 떼고 있는가로 피하자 바라시는대로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설렘 시각이라면 뭘 꿈을 떼고 이겼습니다 아 뭐야 아 계속 지어 그렇지 아이씨 아이씨 의자 고치래 이씨 빨리 구천어를 구천어를 모아야돼 어 잘 잘 막았어 어떻게 막은건지 모르겠는데 잘 막았어 뭐 저기다 부셔버려 되지 당연히 보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이거 이씨 아이 아 아따 이제 안나오지 이거까지만 딱 부시면 없지 그럼 저기 하나 있네 어 데미지 있네 무슨 일이십니까 저 무슨 일인가 이동한 시간이다 병을 내려주십시오 어 잘 부순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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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순게 아니였어 안부순게 아니였어 보이는 거였어 와우 이것만 부으면 이것만 부으면 없어 이제 와아 돈이 너무 타이트한데? 아 그만 지어 돈 무한이니? 아 왜 몇 명이 수리하는 거야 아 야 왜 이렇게 안 찍어지냐 아우 씨 말도 안 돼 야 나와 좋아 아 여기구나 딱 이 포인트구나 좋아 좋아 이것까지만 깨면 이제 없지? 건물 하나를 못 깨게 설마? 아 저것도 있네 둘 다 부셔야 되네 이거 부수고 이거 먼저 부어 이거 부수고 이거 부수고 이거 하나가 부족합니 하나가 부족합니 하나가 부족합니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네 서로가 더 움직여야 한다 부수게 부를 수 있니?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네 부수 있니?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네 부수 있냐 이거? 아 이거 되냐? 나무를 얼마나 깬 거야 뭐야 이거 반? 됐.. 됐다 된 거 같다 왜 이럴진 모르겠지만 된 거 같다 뭐가 필요한가? 내가 저리 하지 그러지 바라시는데 와 섬기겠습니다 아 불안하군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네 어떻게 힐러 좀 버텨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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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아우 미친 게임 진짜 쓰레기 게임 아우 아우 여러분 아무도 방해 안 하는 거지 이제 야 야 알겠습니다 나으리 다 때려 부숴 어어 아우 이걸 부셔 이걸 9,000원이다 9,000원 벌었으면 개이득이잖아 아아 개이득 봤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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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봤네 아유 아유 그 개이득 본걸로 어 너무 약하다 야 아이템도 하나 없 뭐 공격력 올려주는 아이템 하나도 없냐 아유 아유 가자 얘들아 돈 돈 열심히 옮겨라 그게 곧 미래다야 아유 좋다 좋다 쪼코쪼코 굳이 깰 필요 없잖아 이거 어디 뭐 수리하면 된다고? 수리해 너 가서 수리해 돈 넣고 얼마나 드는 거지? 380원? 3바퀴 돌면은 380원 정도 생기겠지 아이템 같은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든 게임이 아... 너무하네 뭐라도 좀 죽지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한다고 이 끔찍한 일을 당한 뭐라도 있어야지 내가 팔아먹던 거 할 거 아니야 만약 일로 가는데 금강 있으면 나 진짜 미친다 에이 설마 야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즉시 행하겠습니다 뭐가 있어 뭐가 있기는 섬기겠습니다 바라시는데 월동을 떼고 있는 걸 돈 나온다 돈 나온다 돈 나와라 뚝딱 아 겁나 약하네 아 진짜 아이템 하나만 줘봐 그렇지 마나물약 같은 걸 줬다고? 인정 마나물약 비싸 아 100원이야 비싸 100원 벌었어 100원 만원은 좋아 이씨 에이 이거 선 넘는데 게임이 뭐 있어 뭔가 있어 그래 그래 하시는대로 어서 움직여요 무슨 일인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치유의 두루마리 어 뭐 있다 이런 거 못 부순다고 이거를? 배가 일로 못 오네 뭘 꿈을 떼고 있는거니 배가 일로 아이씨 아 설마 근데 못 짓냐? 아 이게 과연 무엇인가 너무 쉽고 뭘 꿈을 떼고 있는거니 보호의 두루마리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군 장전 완료 공주씨 복수하리라 와 여기 뭔가 있어 아 이게 보급이구나 어서 움직여야 한다 너가 필요한가 대게 맡기라고 공주들 무슨 일인가 즉시 해 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치소 치소 평범하게 싸우면 안되는 애들이야 야야야야야 너 왜 이렇게 호전적이세요 미친놈들아 어우씨 와 불에만 사소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헉 헉 1200 미친놈이잖아 나 게임은 깨야되니까 나 게임은 깨야되니까 고쳤니? 내가 한놈도 안보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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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가서 좋아요 뭘 꿈을 떼고 있는거니 와 너무 세다 저거 어떡하냐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나와 뭘 꿈을 떼고 있는거니 복수다 아 공격하면 풀려? 야 얘들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망가 야 미쳤어 데미지 백식파크 맞을때마다 야 어 죽을뻔했어 어 미치 미친놈이야 일단 이거 깨 돈 벌어야 되나 한판을 영혼까지 갈아넣고 하고 있어 어서 움직여야한다 야 너가 진짜 열심히 싸운다 니덕에 지금 니덕에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거 같애 머리가 머리에 뭐가 붙어있는거 같애 헉 너무 세다 야 바라시는대로 그렇게 하죠 어서 움직여야한다 어 도망가아 제발 겁나세 미친놈이야 어 미친놈이야 더 뽑아 아 더 뽑을 수 없겠구나 이제 건설해야지 이거 부수면은 일로와 여기는 못 가는데네 여기가 그리고 저기네 너무 뒤지지 않게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어놨구나 저쪽에 또 하나가 있단 말야?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세수는 어우 진짜 미친듯이 세다 저 뭐냐 정체가 뭔데 알았어 뭐하는 미친놈이야 저거는 일단 와봐 일단은 이렇게 하자고 이걸 노리고 복수다 좋은거 주니까 좋은거 주니까 환생에도 헥 하 오거 대족장 야 뭐야 환생이 이런것도 있어? 겁나 좋아 법 5라도 있어 5라도 있어 와 개좋아 활력이 부족 지능의 고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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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꿀잼 그래 이런걸 원했다고 이런 재미를 원했다고 야 겁나 세 영웅은 잽도 안 돼 영웅은 잽도 안 돼 오우야 이거다 오늘은 이거다 감동적인 전투력이다 진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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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얘들아 이제 가서 건물 없으니까 될거 아냐 다 지어 그만 그만 왔다 갔다 버슬려 죽겠어 알겠습니다 나으리 아 나무만 들어가네 저 건물이 아 난 다 들어가는줄 알고 개조라 했었는데 아 건물이 없어서 이제 지을 수 있나보다 땅은 지저분한데 아 그냥 거리가 안됐던건가 아 에헤헤에이 지으면은 너희는 가고 너희는 이걸로 가라 와아 겁나 돈 나가는것 바 돈낭비 개오지고요 와 얘 3칸 먹어 대족장님 어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 얘들아 그건 아니야 돈이 없이 살아도 그렇지 사서 고생한 것 같은 느낌이 뭐지 여기 깰 시간에 한 3번은 깼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그 덕분에 오우거라는 걸 봤으니까 아니었으면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을 거야 무슨 일이죠 더 일하나무요 끌어줘 좋아요 8,000원이야 어디보자 솔직히 오우거가 혼자 다 죽여줄 것 같은데 뭐 따로 추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우거 자체가 너무 쎄서 오우야 오우야 보여줘라 아 오우거 멍청한 것 보죠 오우야 오우 오우 그렇지 아이고 돈 들어오는 것 봐 도래 세리를 받아라 마나물려 저거 좀 주워줄래? 다음 미션까지 아이템 들고 가야지 비싼 거 잔뜩 사서 들고 다녀야겠다 근데 다음 미션 때 깨기 전에 다음 미션 때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뭐야 12,000원 있다고? 하하 하하 씨바 아 아 존나 얼마 더 아 돈이 있었어 전쟁군주? 아 전쟁군주는 안 되겠다 야 보여줘라 보여줘라 대족장 힘을 보여줘 오우거 대족장이야 거기서 포벌트 따위가 지금 전쟁군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아 아 씨바 12,000원 못 여긴 수리가 끝났다 이제 다음 건축소로 가자 너무 쉽다 어 여기 있나 보다 와 아 어 야 킹렘 킹골렘도 안 된다 족장님한테는 야 이게 예 이렇구만 자 건축소 걷는데 오래 걸리네 나무는 캐야 되니까 한 마리만 해야겠다 그냥 이리 나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군 빨리 쓸어버리시게 야 이거 간척소 됐으면 어차피 다 보였겠다 여기 보이는 거 보면 그래서 안 알려준 거구나 게임에서 알려줬는데 내가 못 본건가 와 겁나 쎄 야 이거 무조건 이기겠다 저거는 끈이 다르네 상하탑을 파네 필요없지 필요없지 야 보여줘 힘의 차이를 보여줘 힘의 차이를 보여줘 가라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알 수 없는 딜이네 망치 딜 좀 봐 와 겁나 쎄 진짜 미쳤어 미친놈이야 괜히 아픈 게 아니었다니까 대형 부활론 환생의 룬이 저거 살리는 거고 부활은 그냥 부활인가 보다 개도 재밌는 게 어디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이게 비싸지 300원 비싼 거 들고 다녀야지 하아 하자 일로 오고 내가 어딨어 저거는 고칩시다 고쳐지는 동안 아이템이나 비싼 걸로 바꿔놔야겠다 돈도 많은데 나 지금 뭐한거냐 진작 이리로 왔으면 그냥 깨는건데 아 어우씨 난 여기도 기지 있을 줄 알았어 야 아 깜찍하게 지금 아유 깜찍하게 깜찍하게 아이고 녹아버렸다 얘 녹아버렸어 빠지시고요 와 망치네 아 겁나 쎄 미쳤고요 가서 고치시고요 무슨 일이죠 아 얘 다음 미션까지 데려가고 싶어 너무 좋아 야 얘가 그 로얄 가드보다 더 좋을 것 같다 로얄 가드랑 비벼지는 수준이다 순수하게 데미지가 너무 쎄서 무슨 일이십니까 전 나무는 많으니까 필요없겠지 저거까지 가자 전하 이거 일로 가고 저기 너구더런 가서 내려놓고 오라고 어디 보자 야단아 그만 캐라 타 아 일단 비싼 걸로 바꿔서 듭시다 아 세 개까지 밖에 못들어왔나? 뭐가 제일 비싸 이게 제일 비싸네 차운드로마리를 들고 두 개까지 네 개 어 좋아 비싼 걸로 다 들고 다녀 일로 가 일로 가 비싼 거 내놔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내놔 비싼 거 어 그렇지 그렇지 야 이것도 오우야 어우야 겁나 뻔뻔하다 도움 도움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보호의 두루마리 두 장보다 이게 낫겠지 약간 방값으로 깎이는 거 같고 350원 정도 하는 거 같다 야아 빨리빨리 아 빰 빨리 줘 빨리빨리 450원 이거 팔고 이거 세 개 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네 반듯이 복수하리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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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있냐 생각하는 거 없네 아이고 빠르다 아 아 돈이 최고야 200원 맞네 받는 거 조금만 기다려 아 순식간에 고쳐버리네 야 그 칸에 이득충으로써 걸을 수 없지 두 개 아 아 아 누가 고쳤어 아 누가 고쳤어 야 잠깐만 조금만 시간 좀 조금만 제발 제발 아 제발 진짜 아 아 가리토스 사령관님 지시하신 대로 관측소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전선에까지 언짠한 소식이 들리던데 너희가 사악한 나가와 결탁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아 네 사령관님 저희가 호수를 건너는 걸 도와줬습니다 제가 장담컨던데 그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는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며 그저 처단해야 할 존재다 어디에 충성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라 블러드 엘프 감히 반역을 꾀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테니 너는 여기나마 다음 명령을 기다려 저런 개 야 죽여버려 그냥 야 대족장으로 죽여버려 대족장님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1시간 20분이나 했다 다음 오늘 한 두개 하겠는데 어둠의 계약 다음날 얼라이언스 본부기지의 켈타스 왕자와 그의 부하들을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돌아하다 자 켈타스 왕자님 가리토스님의 전가를 가져왔습니다 전방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왕자님께서 수리하신 관측소가 인근의 대규모 언데드 병력이 집결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최고 세령관님께서는 언데드가 달라란으로 진군하기 전에 무찌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 어려울 건 없겠군 허나 왕자님께 병력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겠습니다 가리토스님께서는 모든 보병과 기병 지원부대는 즉시 전방으로 집결하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제군 이동하라 뭐? 말도 안 돼 맨손에 막대기만 들고 언데드와 싸우라는 거냐 미쳤네 최고 사령관님께서는 왕자님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십시오 가리토스 점점 그 인간이 싫어지는군 무슨 엘프랑 아내가 불륜 넣나봐 그 정도가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없어 이거 공격하면 되는 거야? 공격하면 되는 거 아냐? 아 공격을 오네 얘네가 아 아 아 밑인 거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야 뭐 있어 왜 왜 내비 변했네? 아 아 못사는구나 아 숨겨둘 수가 없다 숨겨둬봐요 최대한 섬기겠습니다 아 아 여기는 공격을 안 당하는데? 여기가 일단은 켈터스가 있으니까 메인이겠지 근데 돈이 없어 아 미친 야 이거 싸워 넌 죽어도 돼 지금 지금은 제가 개선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여건 이건 주겠지 이건 주겠지 이건 주겠지 이건 주니까 지금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거겠지 기다리고 있어 아군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너무하네 대장간이라 어 나 풀업이야? 풀업이네? 공수가 나왔어 여기 공수가 있어 어 어 아 인간은 다 빠지고 엘프로 변한 거구나 욕매기소 어 오 집으로 돌려보내고 회복시켜 야 개사기 야 야 뭐야 이거 여기 뭐 있었죠? 뭐 있던 자리죠? 아 이리로 오네 미친놈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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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나는 뭐 하라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좀 괜히 썼네 저기다가 이게 용매스라는 거죠? 지상 때릴 수 있냐? 궁극전술 구속하고 데미지를 입힙니다 우 어 오 주는 Eb 그 순간까지 돈을 캐 죽는 그 순간까지 돈을 캐도록 우측 편법 못쓰게 만들었나봐 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술자로 하나 해보자 야 내가 진짜 잘 가져왔다 저거 그냥 욕심에 가져온 건데 마라샘도 없어 맵이 완전 바뀌었어 그니까 이제 아처랑 아 보병 아 검사네 여기는 어... 잠깐만 밀냐? 보병이 나한테 지금? 그것도 없네요 그 공병들의 그 능력도 없네 그러면은 여기는 뭐것도 없고 맵 자체가 완전 다른데? 와 이렇게 해서 짓을 먹는 거야? 주황색이라? 악마같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까지 해야겠군 뭔가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이슈에는 다르디에쿨 켈타스 왕자님 저희도 keinen 연구두와의 싸움을 돕겠습니다 반갑소 이 여군조 도와주겠다는 뜻은 고맙지만 우리 사령관이 용납하지 않을 거여 그자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부하들로 병력을 충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 하고 말겁니다 나 나갈을 준다고? 죽을 순 없지 바시 다시 보니까 선녀다 완전 미인인데? 아 보명을 재는다 야 잠깐 뭐야 야야야 나 간 적 없어 나 간 적 없어 뭐야? 아 웃기지마 미친게임이야 아 미룸이 던졌구나 너무 갖고 싶었어 얘 야 마법 면역 정령 소환 물정 소환 얼음 화살 파도 야 미쳤어 영웅보다 더 좋아 삼영웅 넌 이거 줘 야 너무 좋은데? 개석이잖아 일단은 돈이 필요하니까 아 일단 이거 이거 하나 하자 아 얘 줘야지 너 못쓸거 같애 쟤 갖고 있으면 이것들로 써서 싸우면 되고 잠깐만요 아 쟤 낙아들은 인구수를 안 먹는구나 쟤 낙아들은 인구수를 안 먹는구나 일단 저거를 부수고 기지를 만들어야 되네 와 기지가 이미 완성이 돼 있어 얘네들 이걸 아래를 먼저 먹어야 겠다 금강을 확보하고 와을 해가를 건설해야 돼 아이씨 일단은 마을로 물로 나갈 수 있는 나가 나갈 수 없는 애들은 들어가 너 움직여야 한다 내 능력이 준비됐다 아 이거 위치를 생각하면은 병사를 쓰면 안되겠다 제목하면 센걸 써야겠네 그냥 야 겁나 세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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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없어 힐이 없어 아이씨 쌍놈의꺼 야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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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겁나 강해 맞다 얘도 영웅이지 번개를 씁니다 아 저걸로 내꺼 막 죽였던거구나 추가 피해를 주고 감소시킵니다 아 특이한 능력이네 가자 가자 다 죽여 인구도 안먹고 개좋다 아이씨 잠깐만 야 그런거 어딨어 너만 가봐 너랑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랑 숨죽이려 널 기다리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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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하죠 아 저걸로 잡을 수 있나 아 저걸로 잡을 수 있나 이거 써야겠다 이거를 보니까 아 너희만 가라 너희만 가라 너희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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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캐고 짓고 아 공격이 오네 이렇게 다 뺏어가고 이것까지 때리겠다고? 진짜 양신머리 털만큼도 없다 이 개새 음 내 땅을 다 뺏어가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들아 차려 부서라 다 일꾼 일꾼 이건 설계도에 없었는데 이거 같이 짓는건 너무 자원소비 크더라 여기는 더 세겠지? 저거 말려 어 여기 가면 건물 보니까 일부러 먹기 쉽게 좀 조절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아 너 너무 좋다 너 못 뽑냐 나? 와 미쳤어 초소형 성 성? 성채 그 위가 성 아냐? 마을에 간 위가? 와 미쳤다 내기지 이기지 와 미쳤어요 꽂아버렸어요 뭐 부수는거야? 일로와봐 부수라 그래 이거 그냥 블러드 엘프들 우리의 서야를 존임하겠다 너희는 일로와 시켜야지 저거 뭘요 어 뭐 성이라며 저거 뭘요 마을에 간 조짜 저번에 나온거는 내 능력 준비된 올가미 올가미 졌는데? 널 어떡해 이거 어떻게 막아 너무 약하다 야 제가 맡겠습니다 이거는 성그대는 없습니다 이거는 성그대는 없습니다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쓸냐 이게 감시 저게 감시 저게 감시 저 역할을 못한다 쓰레기야 하하 하하 이걸 이거 이게 성이네 이거는 올릴 필요 없고 그냥 저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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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복하기 힘들어서 안되네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공격을 안오나? 타고 빨간기지를 깨는게 목적이니까 제가 일로 들어가면 되네요 어차피 들어갔던데고 그냥 기지만 깨면 되겠지 이거 두 마리 그런거야? 이거 우반거 같은데 근데 켈타스가 너무 귀찮다 걸어선 이동이 안되네 어서 됐어 됐어 이 개같은거 진짜 그만 나와 파도 그래 세례를 받아라 야 노가 내린다 삼영웅이야 여긴 없지만 이분은 영웅이야 야 겁나 세 다 됐냐? 와 겁나 좋아 돈을 좀 마련합시다 판매를 해서 화이트 플로돌트 친구들 코넌트 어후 야 어후야 저거 뭘로 저거 뭘로 불안한걸 저거 뭘로 이건 설계도에 없었는데 네네 이미 하고 있어요 저게 얼마나 센지 모르니까 내가 어디 감이 안 온다 어떻게 가야 될지 여기부터 깨져 여기는 넘들부터 진짜 세다 얘는 그냥 무적인데? 어떤 의미에서? 미쳤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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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먹어 능지층 니가 먹어 둘 다 능지구나 야야야야 잠깐 망했다 야 돌아가자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해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두 불태우리라 블러셀트의 영광을 아는 듯이 복수하네 와 진짜 개 세다 하나씩 못 잡겠는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껴야될 것 같다 강하네 아래가 공중에 없었으니까 아래를 먼저 껴야되네 아 맞다 이거 있었지 다시 꽂아먹네 와아 와아 250까지? 세다 4레벨까지 되겠지? 강하네 아 좋다 지팡이 개 좋다 저거 좀 필요하겠는데 일단 방어 타워 짓고 야 방어타워로 감당이 안됐네 저 얼음을 해버리니까 그냥 가봐 보라색을 아 이게 초록색 그냥 바로 없앨으면 좋은데 완전히 기질 파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좋다 저 공짜라는 게 너무 좋다 겁나 비싸 이게 진짜 제일 센 그건가 보다 그 히드라 처럼 한번만 더 막아야 되나? 너무 센데 다 손이나 캐와 어디로 가야 하지? 이거 한번 하자 어 뭔가 죽었다 어 영웅이 죽었어? 영웅이 죽어 이씨 안되냐 얘는? 에에 넌 안돼 영웅을 부어주는 건물을 안가지고 있냐? 영웅을 부어주는 건물을 안가지고 있냐? 에에 일단 와봐 일단 돌아와봐 아 나 진짜 아 뭐야 얘는 아 나 진짜 중요한데 얘는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야 야 너무 아파 와아 아 아 아 너무 아파 와아 아 아 아 아 이 중요한 애들이 아 아 아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됐네 다시 하자 진짜 찐 어이 자꾸 자꾸 다시 하기에 점점 어려워져 한 번에 깨자 한 번에 빨리빨리 빨리 이해했고 일단 가고 돈을 수급해야 되니까 아냐아냐아냐 일로와 일로와 좋아 흠 와 이거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야구 빨리 캐 와 40이나 먹어? 저게 진짜 중요하다 저게 진짜 중요하다 저게 진짜다 와 시간이 엄청 짧네 계속 쳐들어오니까 아래 라인을 완전히 박살내고 윗라인으로 넘어가야겠다 너무 너무 어려워져 난이도가 정신 상관 환장 줘야 진짜 내게 어떻게 승무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건 설계대 인간사 불안하게 결정하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방어탕 계속 지워야 된다 짓고 자기가 완료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야자야야 치워 치워 어웨히 꿈을 대고 있는 거니 우리의 의지는 이루어지리라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바라시느라 나는 마법의 굶주 내가 들었나? 어 여기 내가 빼놓은 애들 다 사라졌어 뭐야 너 뭐 잊지 않았냐 아 겁나 좋고요 너 왜 부대에서 빠져 있는 건지 그렇지 빨리빨리 다 부셔버려 그래도 가능하면 지금 부셔버리자 그렇지 그렇지 알 수 없는지 정리하지마 전국나일까 어둔 명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거까지 부쳐버려야 되는데 항마 그냥 어? 어? 저거까지 부쳐버려야 돼 야 부쳐버리러 가 방어되지? 좋아좋아 우열로 막았어 배는 주는대로 받는다 그렇지 그렇지 자 부셔 때려 부셔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거 진작에 깨버릴 거 그랬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승은이 났지? 인간이요 빠르게 결정하라 진정하세요 네 넘듯이 밀수하니라 어서오는 예언 묶어 묶어 그렇지 어우 좋다 겁나 좋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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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거야 저거 멀려 체력 투리넬을 보내서 수비 방향으로 쓸까? 영웅을 보내서? 그렇게 쓸 수도 있겠다 야 좋은데 전능성이 엄청나구만 개같은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너희들 위험하다 야 겁나 위험하다 여기서 이국해 저런게 좋은데가 있는데 왜 저걸 그랬던거야 빨리 깨라 다시 먹진 않겠지? 딱 때려 부숴놨는데? 야 좋다 얘네 살려놓은게 일로와서 잘 막아주잖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건 설계도에 없습니다.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아 이게 F야? 네네 이미 하고 있어요. 진작에 엘프가 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을. 좋아 좋아. 네네 이미 하고 있어요. 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명령대로.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빨리 와야 뭐해 왜 안와? 하.. 불안하군. 내 능력이 준비됐나? 어디로 가야 하지 말로. 올라가자. 저거 다 때려부.. 때려부수자. 다 때려부수어 저것도. 가자. 내 능력이 준비됐다. 배 어딨어 배? 내 배는 어딨느냐? 내 배는 어딨느냐? 이거 어딨냐? 아 겁나 느리다. 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어서 움직여야 한가 내가 되었나 아 불안하군 뭐 바람 이끄는 대로 전공은 나의 것 와 이거 되냐 와 괜히 건드렸다 겁나 세다 튀어 겁나 세 겁나 세 튀어 왜 와 상대도 안 되는구나 얘네들은 여기 얘도 죽였네 왜 이걸 안 죽이고 뭘 죽이는 거야 무슨 일이지 어서 움직여야 빈건려 빠르게 출발 불안하구나 와 겁나 세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렀다 헉 뭐야 와 잠깐만 야 얘들아 이리로 와봐 와 겁나 세다 갑자기 세진 것 같은데? 와 죽었다 쟤도 아 아 미친 게임 진짜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야 반드시 복수하리라 어허 씨 야 말도 안 돼 씨 와 겁나 세 카운터 아니었어? 공중에서 붙잡으면 못 때리고 그런 거 아냐? 어 왜 이렇게 세냐? 쟤가 엄청 세다 쟤 뭐냐 나 저런 거 뽑은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죠? 아 바라시는 대로 아 씨 저거 멀려온다 저거 멀려온다 내 능력이 준비됐다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들었나? 몇 년대로 시간이 왔다 빈을 짜요 어 뭐야 너 스킬 위치가 바뀌었어 이건 뭔 경우냐? 뭐 뭐 어 아 엘프가 있으면 훨씬 나았을 거세 이게 어떻게 승인이 낫지? 뭘 하라고요? 네네 이미 하고 있어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안해? 너 왜 안지? 뭐야? 백제라는 거야 지금? 거긴 자가 완료 네네 이미 하고 있어요 자가 완료 이리 와 진작에 엘프가 있으면 훨씬 나았을 거세 아 와 미쳤다 진짜 갈수록 똑똑하네 게임이 적이 닿는 동선이 있으면 안 되네 그러면은 X대네 저거 완료 어서 움직여야 한다 명령대로 업그레이드 완료 뭘 꿈을 떼고 있는 거니? 작업 완료 내 노래는 네 거야 알겠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군 업그레이드 완료 열심히 수빈의 배우기 시키는 어려운 기운이 그 때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운 일 살고 일 일 일 일 아 너네 그런 데 있어 헷갈리게 야 너가 아니네 얘네? 아 자톡아리 생겼어 미친놈들이 할아버지에서 철거반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열심히 좀 해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으으으으으으앙 Jubilm aew i r g aew 너의 꿈을 떼고 있는 옆에 있는 어디 보자 실이나 받아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는데? 그렇지 어휴 잘한다 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 네 다섯 넷 다섯 아군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않으세요 불안하군 아군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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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갔냐? 아가 좋아좋아 웹이 보이는거야 안보이는거야 이게 있어서 보이는 상탠거지 지금이 빨리빨리 확보를 해서 흠, 너무 쉽고 어휴, 씨 알다 깨! 복수다 그렇지 그렇지 먹고 먹고 불안하군 지상은 문제 없겠는데 공중이 위험한데? 공중을 공중을 이걸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중 어떻게 잡아 저거를 공중 때릴 놈들이 없는데 아니 왜 안 지어 너는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새로 가고 뭘 꿈을 떼고 있는 거냐 나라 딩기는 놈들이 문제 공간 뭔가 신명나게 때려 부수네 아주 어서 움직여야 아, 불안하다 저거 뭘요?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흠 미운 또 히힛 . 봉소 가서 도와줘 야 다 녹았잖아 이씨 봉소 도와 안 녹고 뭐해 이게 진짜 고비네 얘네가 너무 강하다 나 보냈는데 뭐 보낸 소리가 안 나냐 뭐하냐 나 숨겨가지고 지금 와 얘 진짜 너무 세다 방어력 10이야? 미친놈 아냐 뭔 능력을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공수랑 아이씨 뭐야 저건 위를 부를 수 있을까? 일단은 공수를 더 뭐하냐 낑겨서 나와라 뭐하는 대로 진작에 엘프가 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을 뭘 하라구이? 네 네 이미 하고 있어요 저걸 모르는데 어디가 여기야? 포인트가? 여기서 찍어 뭐해 루마 기다리고 있어 나무가 없다 가뭇캐라 어디로 가야지 어서 움직여야 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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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거 하나를 여분 보험용으로 들고 하고 배 두개를 일로 보내고 뭘 꿈을 내고 있는가 갑자기 안 오는 것 같다 위에서 다 왔구만 얘네들이 아우 진짜 독한 새끼들 진짜 어서 움직여야 한다 미리 가져가 두자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어서 움직여야 한다 어서 움직여야 한다 일로와 아 불안하군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잠깐만 잠깐만 위아래 위아래야 어서 움직여야 한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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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꿈을 내고 있는거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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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부셔야겠다 아 생태가 아니라서 안 돼? 좋아 한 번 막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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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막은 지금 한 번 막은 지금 간다 그렇지 내 배 내 배 캐워 주황색 저 새끼들부터 죽여야겠어 힘들어 이게 힘든 거야 게임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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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으흠 으흠 초록색 놈들 공중이었지 잊었어 저것들을 초록색 놈들 이거 가만 안준다 진짜 돈 많아 졌으니까 아씨 뭐해 얘네들 나와 아 이런 애들이 일을 안하는구나 네네 이미 하고 있어요 진작에 엘파 했으면 훨씬 나아 슬슬 뭐하냐 안치고 이건 설계도에 없었는데 뭘 꿈을 때고 있는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 그냥 가도 되겠지 이 정도는? 좋아 병사도 빠진 것 같고 만화로 쓰는 거였어? 기본 기술은 그런 거 아니었어? 아 전물이 맞네 아 아이고 배를 때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금 꼈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걸 깬다고? 그걸 깨줘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더 못 뽑겠지? 무슨 일이지? 오 맨 어디로 가야 하지? 뭘 꿈을 때고 있니? 어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빙견이야 빠르게 결정하라 비행 중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와아 너는 뭔데 이렇게 아픈데 쉬지도 않고 싸우냐 용맹하게 감동받을 뻔했잖아 아아 죽여줘 다행히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에휴 더럽게 있어 움직여야지 이거 뭐야 아 저거 그건가보다 야 다 백수됐어 이래 내 땅에 백수는 있을 수 없다 왜 아 궁수구나 아 씨발 궁수는 궁수는 공수는 쳐야지 궁수님들은 쳐야지 아 씨발 야 개 양아치 같은 놈들 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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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성 돈돈 아 성을 갖고 다니자 다음 맵에서 쓰면 되지 성을 극한의 이득충 좋아 뭔가 있지 않았나 오는 길에 몬스터 같은 거 있지 않았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 새끼들 이거 얘네 어디 있는 거야 구름 위에 존재들이 야 옆쪽 길이구나 흠 너무 너무 허전적이야 원기 회복 물려 먹어 어서 움직여야 한다 내 능력이 준비되자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비행 중 아이고 빨리 빨리 뽑아서 쳐들어갈 준비를 하자 다 모여 다 모여 어서 지시를 너무 쉰 것군 배 배 배 뭘 꿈을 떼고 있는 거니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여긴 뭐야 뭐야 이게 왜 있는 거야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아 이쪽에 있었던 그 대족장의 집 그걸 빼서 저렇게 여유가 생겼구나 나무 캐자 얘들아 나무 캐야 된다 얘들아 나무 캐 나무 캐 얘들아 나무 캐 나무 캐 얘들아 어서 움직여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하지 넌 척에 앞서 막아 이리 귀에 앞서 막아 이리 와요 도망가 공중애들만 써야겠다 수고하긴 한데 외반 독한 새끼들 이리와 와 쎄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뭐하고 있다고 하지 모험이야 잠깐만 몰살 당했다 야 몰살 당했다 몰살 엔딩이야 피행준비자 피행준비자 어서 움직여야한다 에이 겁나 세다 어떡하지 어떡하냐 일단은 이분을 다시 뽑으시고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고세거를 결국 인구는 맞네 또 고세거니 내 능력이 준비됐다 내 능력이 준비됐다 내 능력이 준비됐다 내 능력이 준비됐다 와 이거 되냐 아 자냐 이거 잘해 이 씨 와 점멸이다 그냥 점멸이다 집에 가자 켈타스 저 색상 안 되겠다 너무 세다 상도적 없는 전투력인데 됐어 왕실근지병만 살렸으면 됐어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나 어디갔냐 이거라 진작에 엘프가 있으면 훨씬 나았을것을 이게 어떻게 승인이 낫지 일로와봐 승부 확률 0% 아 게임 진짜 너무 독하다 진짜 아 아 언제 잡아 미사일이라도 떨어뜨려야 되나 카스야 가능하냐 이거 어 시가 좀 어떡해 뭘 하라고요? 이거는 일로와봐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삼영웅이라 어떻게든 될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아니제 또 오냐? 두 두 두다스 오는거야? 냉강이 오자 엘크랑 요 보병으로 가야겠다 방호병력 아처가 너무 세다 아 이게 어떻게 승인이 낫지? 아 불안하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흐적하게 왔냐 흐적하게 왔냐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아군 그렇지, 깨지고 막았네 개떡같이 되기 전에 좋아 좋아 입구에서 지어 입구에서 테러해 빛나야, 빠르게 결정하라 비행 중, 내 능력이 준비됐다 2번 무슨 일입니까 방어는 또 있네, 웃기네 얘네들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방어 저거 뭘요 네, 네, 이미 하고 있어요 저거 뭘요 뭘 하나 이미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정화하러 왔노라 와, 이 식으로 계속 보내야 된다, 설마? 정신 차리고 싸우면 한 번에 끝날 것 같긴 한데 정신이... 차려질까? 시마 차려져, 저거? 가능한 거야? 저거 뭘요 정신 차릴 자신이 없어 일거라도 만들자 아, 생방 끊어졌다 아, 생방 끊어졌다 너무너무 털리니까 생방이 탈주했어, 먼저 아 나와, 얘들아 유신같이 나와 빨리 나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하죠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터뜨려 도움이 필요하다고 타임 너무너무 터뜨려 고수 요구 아빠리 수 얘들아 귀신같이 추가하자 귀신같이 추가하자 귀신같이 추가하자 가자 공성 공성도 하나도 없어 미친게임 귀신같이 추가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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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쳐들어 가자 나대지마 넌 나댈 짬이 아니야 너무 아파 귀여워 요새끼 마나 내놔 와라 와라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그렇지 그렇지 막들 입어 나무 어딨어 야 나무 나무 다 캐 조용하지 나무 야 나무 나무 캐 뭐야 왜 여기서 놀고 있어 뭐야 공공을 확보하겠다 야 잠깐만 이리와봐 아 근데 얘는 보내면 안되는데 보내야 돼 죽어 죽어 보내 죽으니까 보내야 돼 아 아 겁나 많다 고고 고고 보병가 보병가 끝없이 가 끝없이 가 멈추지마 그렇지 멈추지마 와 어떤 미친놈이 이런 게임을 만들었냐 공성 공성도 없고 그냥 그냥 비캐리야 얘들아 공수가 아 공성으로 줬으면 다 밀어보지 공성으로 그냥 화질 왜 고리냐고요? 저도 모르겠네요 화질을 올리면 잘 나오지 않을까 1080으로 아 몰라요 워쓸이 신규 캐릭인지 워쓸이 자체를 처음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야 근데 여웅 어디갔냐 얘 너 어디서 뭐하냐 아 얘네 왜 안와 너는 배타고 배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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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세계를 만들어 내 세계를 만들어 아 이거 공성으로 지으면은 검을 빨리 깨줄라나? 아 나무들 겁나 많이 물리네 아우 귀찮아 이씨 다 죽었어 보였어? 그 많은게? 건물 깨 이거 깨고 이거 깨 오 다 잡았네? 겁나 좋구요 겁나 좋구요 방어에 들어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즉시 행하겠습니다 와우 좋다 좋다 좋고 좋고 아 아이템 사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또 제가 데려올 때가 아니었다 이제 이 게임 끝났으니깐 다음을 위해서 아이템을 사나 이거 얼마 200원이야? 200원이면 갖고 있어 좋아 들어가고 어디갔냐 이미 이겼네 어디갔어요 아 두 개 샀다 좋아 뭐하냐 아 개불편이 야 다 부셨냐 빨리 때려 부셔 빨리 때려 부셔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부셔 누가 만들었어 아 아 돈을 이렇게 미친듯이 키는데 이렇게 걸린단 말이야 이렇게 부수자 저게 문제다 저게 이거 부수고 이거 부서 이거 부수고 이거 부수고 이거 부수고 이렇게 이렇게 개 쓰레기 게임 뭐 했냐 가자 야 딱 돼 딱 모여 쌍 모여 나 공중만 때렸어도 진짜 완벽했는데 어후 데미지 몇이냐나 어 데미지 엄청 세네 얼음 아 죽었다 아유 아유 아 그만 깨 그만 깨 그만 깨 야 아이템 사러 가 어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일로 와 어 이걸 주고 어 이걸 주고 이걸 주고 이걸 주고 아이템 사러 가 아이템 사러 가 아 불안하군 와 이거 두 개 깨는데 몇 시간 세 시간 세 시간 가까이 걸려오는데 이거 도 네이버 TV 올라가나 세 시간으로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어서 움직여야 금공이 고갈될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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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답이야 아 이거 너무 약한데 이거랑 아 잠깐만요 다 사 다 사 손에 집히는 거 다 사 다 사 다 사 소지품이 거듭 아야야 다 아 정말 고맙소 너무 끔찍했어 그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없었을 거요 하지만 그대의 제안을 받아들여 생길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돼 어 허리야 당신이 따르는 인간은 동족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관용도 없는 자가 무슨 명예를 알겠습니까 나는 충성심과 의무감 때문에 그 인간과 이런 무너져가는 얼라이언스를 따르고 있어 하지만 이제 그런 감정도 폐허가 된 고향만큼 멀게만 느껴지는 거야 지금 나와 내 형제들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어 젊은 왕자여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길을 찾을 때입니다 힘과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힘과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힘과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힘과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고향이 파괴된 이후 나와 형제들은 공허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영혼이 말라버린 느낌이랄까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갈증이 느꼈지요 저도 그 갈증을 압니다 켈타스 우리처럼 당신도 마법에 중독된 겁니다 만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법이 당신의 빗줄에 흘렀습니다 이제 당신의 고향과 마법의 원천인 태양산이 하락해버렸으니 우리는 힘의 원천과 생극의 권리를 모두 빼앗긴 것이군 새로운 마법의 원천이 없으면 내 백성들은 죽고 말꺼여 이 세계엔 다른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켈타스 아 나 사실 멍 때문에 잘 못봤는데 그 세계수 때문인가요 혹시? 세계수 악마 잡느라고 힘 반납해서? 아 근데 이제 악마임을 쓰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죠? 켈타스 왕전 카리토스 최고 사령관이 도착했습니다 일개 대대를 모두 이끌고 왔습니다 다 일 다 끝나니까 심장 바시 어서 떠나시오 그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바시가 선녀야 일 다 끝나니까 대군대 이끌고 왔어 미친놈이 아 나가 전사다 놈들은 잊어버려라 그래 켈타스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군 네가 저 구렁이들과 내통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 이제 배음망덕한 네놈들을 남김없이 처형할 수 있는 증거 또한 확보도 했군 사령관님 부하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 제가 결정한 멍청한 소리 하지마 야 켈타스 착하다 엘프 따위는 믿을 생각도 없었다 애초에 너희를 얼라이언스에 받아들인 것이 실수였어 드디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 있겠구나 어서 끌고 가라 밧씨 보고있어 도와줄건가봐 밧씨랑 결혼해라 야 생선 엘프 하나 만들자 아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두개 깼는데 영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 재밌었구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